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2번 지문이 복습해 본 사람은 알거야 어? 이거 내용 되게 쉬웠는데 다시 혼자 보니까 조금 불편하네 왜? 그치 단어가 안 보던 애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 의외로 문법 구조는 복잡하진 않아니까 문법을 문법 문제로 만약에 내려고 확 머리를 짜면 못 내는 건 아니야 못 내는 건 아닌데 예쁘진 않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어퍼 포인트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어랑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라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 자주 안보내들 많다는 말이에요 supposedly라는 말도 잘 봐요 여러 사람에게서 뭐뭐라고 가정되는 인데 여기다가 부사용으로 바꿔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응당 뭐뭐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야 다른 말로 소위 흔히들 이렇게들 알고 있는 이거지 임공규 선생님은 소위 영어의 달인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야 소위 comprise는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구성한다는 얘기고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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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강세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 phenomenon이라고 하죠 prejudice는 편견이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친구 렘 발음이 어려워요 렘 렘 렘 렘 렘 영역이라는 뜻이죠 여긴 내 영역이야 렘 그 다음에 legitimate 제대로 된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정통 우리 집 자장면이 정통 짜장면이야 뭐 이렇게 중국의 어디 가문을 우리가 계승한 정통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let you tell me it 이라는 얘기고요 contemporary는 강대의 혹은 현대의 이라는 말이에요 현대의 contemporary 우리가 지금 어느 영어를 배워요 contemporary english 현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can be there 이런 영화를 어떤 놈이 보냐 나 같은 놈이 본다고 그랬지 그지 웅칸지 뻥칸지 얼마 전에 내가 봤다고 그랬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동 영화라고 이름이 붙고 딱지가 붙었지만 사실 그건 전년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시청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소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갑니다 we must explore their relationship but when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bi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은 반드시 explore explore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탐험하다 탐색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알아보다라는 표현을 안하고 explore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처음 가보는 데를 탐색할 때는 explor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아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 알아봐야 돼 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생산 production and consumption 소비 만들고 소비하는 거 만들고 시청하는 거 뭘 만들고 뭘 시청하죠 우리가 영화죠 아이들의 영화 그 습성을 한번 잘 보자고 그래서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 term children's film 아이들의 영화라는 그 용어가 imply 의미하긴 하죠 ownership 소유권 즉 이 영화는 얘들 겁니다 즉 아이들의 영화는 아이들의 겁니다 라는 그런 소유권을 의미하기는 해 그죠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한 소유 다시 말해 그들의 영화다 그들의 영화관이다 이런 거잖아 하지만 하지만 films 영화들이 말이에요 supposedly 소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영화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갑자기 동사의 과거형 나오니까 더 이상하고 뒤에 목적어도 없죠 뭘 만들었는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만들었다가 아닌가 봐 동사가 아닌가 봐 얘는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일종의 형용사 전문용어로는 과거 분산가 봐 이래야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갈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들은요 소위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들은요 동사 여기 있네요 have always been consumed 여러분 빈색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수통된지 몰라요 빈색이 읽어야 돼요 been consumed 항상 소비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된다는 건 시청되어 왔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by audiences 관객들 어떤 관객 전 연령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of all ages particularly in commercial cinema 아동극장이 아니라 아동용 극장이 아니라 어디서 상업적인 commercial cinema에서 상업극장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관은 다 상업극장이야 롯데시네마 이런 거 됐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미 다 끝났어 근데 왜 더 봐야 돼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더 풀어봐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끝났어 됐지 내가 높아심에 한 번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은 이런 게 쉬워 보여요 have always been consumed 이런 게 쉬워 보이세요 해석이 되니까 쉽다고 착각하지 마요 시험날 이게 없을 때 어? 틀렸다 이거를 못 잡아내면 여러분은 수동태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보면 다 알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눈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세게 읽으라고요 그랬죠 그치? 선생님의 이런 조언들을 몸에 다 내재화시켜 다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etition for children's films can be shown by the fact 여기 뒤에는 여러분들 숫자 얘기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 얘부터 보자 considerable은 조심해야 돼 시험 문제에 단어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지 considerate 이거 있어 considerate 이거 나오면 틀립니다 considerate 은 사력이 뿐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 조심해야 돼 상당한 크로스오버 우리 앞문장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보는 거야 크로스오버라는 단어 원래 넘나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른이 애들 영화까지 넘어와서 보는 현상은 크로스오버라고 한 거야 이런 상당한 교차가 교차 현상이 관객의 컴포지션 구성에 있어서의 이런 교차가 아이들 영화에서는 can be shown be도 확실하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can be shown 보여집니다 보여주다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수동태 쓰셔야 됩니다 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사실에 의해서 잘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딱 보시면 아 진짜 엄청나게 크로스오버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로 갖고 와볼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어 더 팩트나 우리 저번에 뭐 했지 더 라이클리후드 가능성 이런 단어들이 사실 뭐야 속빈강정이라고 그랬지 안에 무슨 사실인지 내용이 없어 그래서 뒤에서 내용을 채워줘야 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누가 뭐뭐라는 사실 우리 국어에서도 뭐뭐라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 동격에 관형절이라고 어려운 말 써서 선생님 여러분이 뭐라 했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재수없게 하냐고 아무튼간에 둘이 동격관계야 둘이 같은 거야 어떤 사실 임권규 선생님은 꽃미남이다 라는 사실 같은 말이잖아 두 개가 됐어 이때 여기를 연결할 때 있잖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때는 접속사 됐을 써야 돼 뭐뭐라는 사실 할 때는 다른 관계대명사 따위로 바꾸면 안 돼 동격은 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됐어 좋았어 가보잔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다른 걸로 바꾸면 틀린다고 어떤 사실이냐면 2007년에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 가 뭐했다 끌어들였다 59% of theatrical admission 59%의 뭐해 theatrical admission 여러분 admission을 입장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S가 붙었으니까 그냥 보통의 명사로 입장객 관람객 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극장 관람객의 59%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2014년에 독일 얘기입니다 German Children's Films comprise 얼마의 비율을 구성하냐면 7 7만큼을 구성한대 out of 뭐뭐 중에서 top 20 최고 20편 올랐더니 그중에 7개를 차지하더라 그럼 어떤 기준에서 7개 돈 많이 번 거 기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National Box Office 라고 그러죠 내셔널은 국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국내에 박스 오피스 표 몇 장 팔았어요 표 파는 데를 박스 오피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흥행수익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지 이거 단어 안 쓰기로 해놓고 또 쓰고 자빠져 있네 이거 직업병이야 흥행수익 그래서 그럼 알 수 있지 선생님 여기는 숫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세부 정보니까 정말로 선생님 말 맞다나 여기서 주제 제목 요지가 결정된 걸 결정됐다는 건 맞고 여기는 전부 그냥 디테일이네요 디테일즈 그지 맞아 그래도 알아야 돼 단어들 잘 봐야 돼 문법도 잘 봐야 돼 제일 어려운 문법이 뭐야 지금 수동태가 제일 어려워 그 다음이 동격절이지 가보자 그럼 이러한 현상 다시 말해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빈칸 단어 나왔는데 못 쓰면 나쁜 놈이야 알지 크로스오버 교차 이런 현상은 날이야 또 뭐하고 또 딱 보니까 뭐하고 딱 일치하냐 뭐하고 딱 대응이 되냐 브로더 좀 더 폭넓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embrace embrace 껴안았어요 그런데 껴안다는 얘기는 뭐야 포용 다시 말해 우리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바꿔볼게 수용 전 세계적으로 다 뭘 받아들인 거야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요거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한번 어몽 전까지만 이렇게 묶어보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였어요 수용했다 어부 뭐뭐를 수용했다 이게 어부라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이던 명사구던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이게 왓절하고 대절이랑 구별해야 되면 이거 못 써야 돼요 이거 뭐 완전 불완전 이런 걸로 구별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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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신 과정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 내신 과정에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전치사의 이렇게 목적어를 찾는 자리야 근데 전치사가 오브나 프롬이나 이런 애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여기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올 거야 불완전한 절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왓은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뭐하는 그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 한다고 그랬지 여기는 보세요 어머 주어가 없네 주어 역할 해야 돼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이들의 문화인 것 같은 것 겉보기에는 아이들의 문화인 것 이거는 어린애가 보는 것 같은데 원카 저거는 이런 것 그래서 여기 저 왓은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하는 거고 항상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친구거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접속사 대뚜 전치사 뒤에 쓰이는 경우 있다던데요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알겠어 여기서는 그걸 알 필요가 없고 여기는 왓이 나왔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길 바라면서 가보자 그러니까 잘 봐 이거는 좀 더 넓게 보면 애들 영화를 어른들도 보네 그거는 사실은 전세계적 현상이야 전세계적으로 영화뿐 아니라 영화뿐 아니라 물건이라든지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전부 어른들이 애들 걸 많이 사줘 요즘에는 세계에 요즘에 유행하는 문화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밑으로 가 그래서 아 이거 귀찮아 또 나왔어 동격절 또 나왔어 낡은 편견 편견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냐 없냐 없어 이름만 있지 뜻이 없어 속이 비었지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뭐뭐라는 편견 동격의 수식절이 와야 돼 동격의 관용절이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묻고 봐 이렇게 묻고 봐 아이들의 영화는 뭔가 다른 영역 이라는 편견 근데 이게 되게 길어 왜 길어 왜 기냐면 친구들아 이게 왜 길겠어 동사 쓰기 싫으니까 일 안 해놨어 쉼표에 났어 어? 쉼표에 났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여기 앞에까지 끊어줘야 돼 여기 동사 만날 때까지 이건 지금 뭐하는 거냐면 추가 설명하는 거야 추가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낡은 편견 뭐뭐라는 편견이냐 이거 동격이니까 딴 걸로 바꾸지 마라 아이들의 영화가 다른 영역이다 쉼표 다시 말해 separate from 뭐뭐라 별개의 뭐뭐라 구별되는 누구랑 구별돼 괄호는 좀 있다 읽자 more 더욱더 정통적 영화 어른을 위한 정통적 영화는 좀 별개인 그런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편견 한 수를 더 떠서 괄호까지 보면 별개면서 얘랑 지금 병렬이가 이거 subordinate 야 sub 아래 ordinate 서 있다 이게 뭔 얘기야 하위의 급이 낮단 얘기야 그리고 종속되는 우리 주절 종속절 할 땐 그 종속이 subordination 그러니까 애들 영화는요 어른이랑은 별개고요 그리고 어른보다는 좀 급이 낮은 거예요 라는 편견은 동사 나와야 돼 동사 뭐 나와야 돼 is 나와야 돼 are 나와야 돼 주어가 누구야 편견이지 prejudice지 is it 너희 어덜츠보고 아 쓰면 정말 큰일 내는 거야 그치 it's not supported 이거는 이런 편견은 지지받지 못해요 뭐에 의해서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소비현실 소비라는 건 뭐야 영화를 돈 주고 시청하는 걸 얘기하잖아 어른들이 어린애들 거 본다 이거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편견이라는 게 좋았어 children's film is the heart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그래서 아이들 문화는 현대 대중문화의 핵심에 있어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영화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생각이 뜬 구름처럼 흘러다니면 안 돼 딱 보고 와 선생님이 노랗게 한다는 되게 어렵구나 이거 출제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문법으로 출제할 포인트가 다섯 개는 넘네 특히나 주어랑 동사가 멀고 동격전이 나온 게 되게 많네 이런 견지에서 여러분이 출제자로 빙의해서 얘를 접근해야지 학생 쪼렙 마인드로 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돼 안 돼 되지